박위 씨, 지은 씨 결혼 축하해요. 오오오! 그래 이때 가격! 51만 원. 이준 씨한테는 정말 거금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진짜! 진짜 우리 남. 근데 이거 예쁘다 지은아. 미쳤다! 아니 이거 진짜 보내줬어 어떡해. 이야. 내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 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 보이시는데? 어? 잠깐만. 집에서 불 안 켜고 있잖아요. 아아. 전기가 바뀌고. 전기가 바뀌고. 안녕하세요. 너무 암흑해. 어?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안녕하세요. 아, 지금. 괜찮으세요? 얘도 영상통화 처음 해보나 봐.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있네. 아이고, 또 흰 티야. 전 참실 때 입고 온 바팔 치잖아, 저거. 어, 맞아, 흰 티야. 다크서클 전화. 오늘 안 나왔는데도 무시당하네. 환상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또 진짜 너무 또 잘 어울린다. 이거 TV 보는 거 같네. 아, 진짜 역대급으로. 와, 이거 웃는 거 똑같이 웃어. 와. 진짜. 이거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약간 만능인 거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레포트야, 레포트야 돼. 아, 잘했다고, 잘했다고. 뭐 다 된대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보내셨어요. 안 볼 수가 없어. 저걸 가격표를 향해 있어, 저희. 네. 너무 이게, 아, 민망하네요, 이게. 아니, 저희. 아, 너무 뿌듯하다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예쁘고 저희한테 좀 과분하긴 한데 잘 쓰겠습니다. 너무 이게 애짓한 거예요. 이게 두 분이. 그날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저, 저번에 방송 보면서 너무 힐링을 많이 해가지고. 아. 힐링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진짜. 아이스크림이다. 하여튼 기회가 있다면 꼭 개인적인 만남을 한번. 나 지금 가요? 아니, 나 지금. 나 너무 좋아요. 값 사준다면 바로 오실 거예요. 길을 값 준다고 해야 돼요. 어디 사시죠? 용산이에요, 용산. 용산 가깝게 여기 30분이면 가요. 가깝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저, 그,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따 또. 제가 진짜, 적적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 먹었어요, 이거. 아니, 그, 밥. 아, 햇밥. 아니요. 김치. 김치랑 밥만 먹었어. 고기 사달라는 얘기예요. 오. 진짜 꼭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쓸게요. 아, 그. 아니. 진짜인지도 제가. 손 먹어서. 심심한 거구나.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네. 말을 안 끊네. 쓸 때마다 오빠 생각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좋은 하루. 생각당하네. 하루에도 한 세 번씩은 제 생각을 하겠네요. 너무, 너무 소중한 품을 한 것 같아서. 저도 자체도 너무, 저 자신도 너무 급이 좋네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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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프리한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전화 진짜 안 끊는다. 박희 씨는 계속 끊으려고 하는데. 주희 씨가 계속 얘기하려고. 너무 질척거리다 진짜.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꼭 연락 드릴게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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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에서 진짜 한 번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죠. 아,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card 까찍GA Мы 이거 먹자다구요. 맞아요. 감사합니다.